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더 지금보다 황의를 계속하면 조국은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겠습니까? 조국은 스스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처가 구속되어 들어가더라도 그는 물러서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국은 확실히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행보를 지금까지 해봤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왕 이렇게 된 것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 이후에도 그가 아마 대부분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검찰이 그를 코너로 몰아 넣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한 방에 훅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를 아마 중간에 내려오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설령 그가 검찰 수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런 반복할 것입니다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론이 덜 끓고 거리를 사람이 메우더라도 그런 최후의 순간까지 버텨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의 심장이나 생각이나 양식이나 이성이나 합리라 판단으로서 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도 강적 가운데서도 초강적을 만났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정말 검찰도 만만찬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병원으로 가서 링그렉을 맞았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넝이 아마 그렇게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강적도 아니고 초강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조국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조국을 황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타격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겠는가 다른 코든 사안에 대해서는 조국은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화된 과제로 아마 넘길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희소식은 서울 방배동 GPC 하드디스크의 재산 정식을 담당했던 모 정권 회사에 김 씨가 채공한 거죠 하드디스크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증거 때문에 어쩌면 조국이 상당하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조국 집에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는 조 장관의 딸과 그 다음에 인턴 품하실 했던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게 발급됐던 서울대 산하 공익인권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이 바로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9월 23일자 기사에서 발견 사실을 청약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에서 서울대법대 산하 공익인권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이제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에 조 장관의 직접 연루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2009년 발급된 공익인권센터의 인턴 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와 조 씨의 한영외교 유학반 동기였던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의 것이다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이 직접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래의 세 가지 정황 증거와 진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첫 번째 정거는 서울대법대 산하 공익인권벌법센터의 어떤 관계자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거 인턴 푸마 씨의 주인공인 장영표 당국대 교수의 아들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뒤 2주간 활동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 조국 씨의 딸이 나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서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정거는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인물이 공익인권법센터의 한인섭 서울대 교수이자 행사정책연구원장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8시간 동안 계속된 조사에서 그는 자신이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런 모든 작업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9월 23일 날 오전 9시 검찰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수색,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국이 직접 연루된 일과 관련해서 사건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역공은 매우 강경하고 강력합니다 이번에도 딱 잡았댑니다 조국은 9월 23일 본인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출근길에 제 아이는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택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직접적인 연루 관련선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향후 검찰 수사는 조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상당한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가 확인해준과 마찬가지로 조국 자택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서 보도처럼 조국의 딸과 당국대 교수의 아들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맹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조국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조국을 토한게 할 수 있는 조국을 항복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자 증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조선이나 동화나 중앙이 동시에 그렇게 보도하는 자택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서 두 장의 인턴 활동 증명서가 나왔는지 이 부분이 아주 관건 중에 관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국 사건의 실태와 조국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만일 이번 기회에 검찰이 그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 또한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맘도순씨입니다 맘도순씨는 혹시 그분이 소시오패스가 아닐까요? 간 크고 거짓말을 줄줄 하는 것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고 스스로 합리화해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정신분야를 연구한 분들은 맘도순님과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곤 하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콕 찍어서 정체를 그런 정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에서 보통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매우 특별한 그런 인물이라는 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맘도순님의 질문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라든지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이런 질문과 댓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한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 후원 프로그램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